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세요 국민의소리TV 이슬비입니다. 카트체험장 안전관리가 미흡하고 사고 위험이 높다는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운전면허 없이 레이싱을 체험할 수 있어 관광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카트체험장의 안전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카트체험장 20개소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전국에 설치된 카트체험장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20개소 중 19개소는 카트속도기준 초과, 18개소는 주행로 외곽, 방호벽 결속불량, 5개소는 주행로가 깨져 있거나 갈라져 있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습니다. 또한 12개소는 카트주행 중 충돌, 전복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19개소는 카트바퀴 등의 안전덮개가 없어 사망 등 심각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국내에는 관련 안전장비 구비, 이용자 안전교육 실시 등의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한편 육상레저스포츠시설 안전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안, 한선교유원 대표 발의 등이 발의됐으나, 현재 국회의 계류 중으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근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카트와 카트체험장 안전관리, 감독강화, 카트, 카트체험장 관련 안전기준 강화, 육상레저스포츠 관련 법규 발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소리TV였습니다.